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대세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르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상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의 말이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문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칠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르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에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여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차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마탈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소교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항과 그 일을 전후로 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성금휴일 중에 성고난 주간 중에 성금휴일입니다. 사내들인 의회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마태는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 그렇게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은삼십은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돈이 목적이라 했다면 유다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몇몇 병든자들을 고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이적을 보이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며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니우치고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을 찾아가서 그 은삼십을 다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스로 니우쳤다 하는 것은 회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유다가 하는 그 니우쳤다 하는 것은 후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자신의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회계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었을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회계했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그때의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회계와 후회는 그것이 작은 차이인 것 같아 보여도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통곡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2절에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손을 씻으며 자신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모든 것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무지한 군중들은 자신들이 내뱉는 말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반역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어디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무지한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버린 제자들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이 결집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31절까지는 5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그 장면을 매우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잔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기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 끔찍하다 생각이 들지만 이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보다 더 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군에는 고문 기술자가 있었고 고문 도구들이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문용 채찍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혹독한 매질을 당하셨고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메시야가 받을 고난이라 그렇게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았어야 하는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그 조롱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오늘 찬양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들어보는데 이 찬양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장면 영화의 장면을 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잠시 그 짧은 시간 그 장면을 보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 고통은 마땅히 우리 자신이 당했어야 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정말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는 비할 수 없이 작은 것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총도 관저로부터 골고다까지는 약 600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혹독한 고문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때의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마지못해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말고 등에 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20년째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단지 액세서리 정도로만이 아니라 실제 나를 붕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삶에서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유대인의 왕이란 그 죄패를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셨던 그때를 또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라 하는 그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들이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왕의 통치 아래 가운데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내가 가장 큰 죄인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혹시 있으신가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하는 이 소식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러한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찬양에 노래할 제목이 되는 것이고 또 자랑하며 이를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성탄절 쯤에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자신의 복음을 써서 간증했던 것을 잠시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를 따라 매주 교회를 다니며 새벽 예배까지 가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 세상을 알아가며 세상의 유행에 맞춰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점점 친구들과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음악을 듣고 숙제를 안 했을 땐 부모님께 했다고 거짓말하며 몰래 휴대폰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하고 외모에 신경 쓰며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제게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에 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내가 외식이, 질투, 거짓말 등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전 앞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 비속어, 거짓말,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친구 부모님께 잘못을 말하고 사과하는 다시 태어난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도 자신의 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고 또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의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하는 뜻이라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편, 22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절망이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산이 쏟아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위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담이 그 때에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는 이미 우리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막힘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된 자아로 사는 것 아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 평생의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죄된 자아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 아니요 나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그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자임을 우리가 노래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이유요 감사의 하나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슬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하나님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된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51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여전히 묶여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셨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제는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던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수상해 raise 예정 첫 번째 마음을 회복 turn开